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최카게입니다. 미국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에 글로벌 소비자 경험팀에서 사과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은 최근 플스4 8.0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알맞게 설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이었습니다. 11월에 플스5가 출시되면 사용자 간에 새로운 음성 채팅 기능이 생기는데 이 기능에 대화를 녹음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않아서 플스 플레이어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다면 우리의 대화를 소니가 늘 엿듣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요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이 시기에 소니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우리의 대화를 엿듣으려고 하고 녹음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너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의 핸드폰을 통해 이미 누군가는 너를 보고 듣고 있다고! 라는 내 개인정보는 이미 네 놈과 글구의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암튼 플스 플레이어들은 소니가 아무런 설명 없이 플스4의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에 화가 난 것이죠. 보이스 챗을 시작할 때 이런 알람이 뜨는 거죠. 이 방에 들어가면 녹음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다. 이거 무슨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별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녹음을 뭐 얼마나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죠. 소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암튼 이 새로 생긴 기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추린 내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친구 및 다른 게이머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재미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음성 채팅 보고 기능을 통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플스5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기능의 목적은 채팅 안에서 생기는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절대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듣지 않으며 온라인에서의 학대 또는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음성 녹음의 세부 상황입니다. 플스5 콘솔이 출시되면 플스5 플레이어가 괴롭힘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보고서에 최대 40초 길이의 채팅 클립.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와의 주요 대화 20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선택 전후 10초가 추가됩니다. 플레이어가 이 보고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음성 채팅은 최근 5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날 욕했어요.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대화 20초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 20초에 전후 10초씩 더해져서 40초가 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0초는 내가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 5분 전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5분만 녹음하고 5분이 넘어가는 음성 채팅은 모두 삭제하고 안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보고는 플스5 콘솔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를 위해 소비자 경험팀으로 보내집니다. 녹음 내용 확인 뒤 조치를 취하고 모두가 보호되기를 바라기에 이 음성 채팅의 녹음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제 플스5로 게임하는데 음성 채팅을 사용한다면 입에 걸렸문 친구들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성 채팅을 못하게 하려나? 암튼 소니에서 이 기능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닌텐도의 새로운 플랫폼 배틀로얄인 슈퍼마리오 브라더 35는 녹색 티셔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닌텐도의 팬들이 게임에서 루이지를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루이지를 찾는 확실한 방법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정확한 잠금 해제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게임의 모든 단계를 한 번 이상 완료해야 하는 것 같다는 것 뿐입니다. 이전에는 루이지를 찾기 위해 게임 내에 스타랭크 레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잠금 해제 요구사항을 만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로드할 때 L을 누르고 있으면 마리오 대신 루이지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점은 닌텐도는 루이지가 슈퍼마리오 브로스 35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게임 이름이 슈퍼마리오 브로스 35 브라더스라는 거죠. 복수형 이거 말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슈퍼마리오 64 게임에서 루이지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빨리 찾았네요. 슈퍼마리오 브로스 35는 서로 경쟁하는 마리오 게임으로 최근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왓치독 리전 사전 로드가 게임 출시 이전에 엑스박스 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메뉴 화면이 유출되었습니다. 왓치독 리전은 왓치독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유비소프트의 새로운 게임입니다. 대체 현실, 런던을 배경으로 하며 할머니에서 기술자까지 다양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반란군의 팀을 만들어서 디스토피아 감시국가에 맞서야 합니다. 왓치독 리전의 사전 로드 파일 크기는 35.44GB이며 정식 게임을 사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비디오에서 게임에 사용할 메인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메뉴에서는 옵션과 크레딧 외에도 캠페인, 온라인 및 자습서의 선택이 표시됩니다. 게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여주는 뉴스 피드와 함께 거대한 건물을 중심에 둔 런던을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왓치독 리전은 2020년 10월 29일 플스4, 엑스박스1, PC용으로 출시됩니다. 플스5 및 엑스박스 시리즈X 출시 시 무료로 업그레이드 제공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앤 워존은 대규모 할로윈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할로윈 모드 꾸미기 번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공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짜 아이템은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에 나오는 가죽 얼굴입니다. 아이템이 없는 방법입니다.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약간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요. 이 다음에 세이브 유어 스킨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코드를 받을 이메일을 적고 보냅니다. 그러면 2주 안에 이 공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코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콜 오브 듀티 즐기시는 분들은 가서 공짜 아이템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하이레즈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슈팅 게임 로그 컴퍼니라는 게임을 개발했고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 이 게임의 팬이 로그 컴퍼니의 문신들 하고 그 사진을 트윗했습니다. 그랬더니 로그 컴퍼니의 수석 디자인 스캇이 이것을 알고 이 문신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문신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신은 안 하지만 게임 개발자와 팬과의 따뜻한 일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고 문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문신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단 아쉽게도 한국어를 지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닌텐도에서 1980년 4월 28일에 5800N으로 발매된 닌텐도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게임 앤 워치가 현재 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금성이 닌텐도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튼 이게 한정판이라 언제까지 파는지 궁금했었는데 2021년 3월 31일까지 소매점에 계속 배송이 될 예정이고 재고가 있는 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있는 북미에서도 일단 예약 주문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가도 오직 11월 13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만 나와있지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는 버튼이나 이런 건 없네요. 소매점을 가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닌텐도 게임 앤 워치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많이 궁금해하시면 어렵더라도 제가 좀 구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도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확실히 그리고 닌텐도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게임의 헤드라인이나 오늘 있었던 게임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매일매일에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게임을 사랑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착하게였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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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야. 내일 봐요.